이번 시간에는 G-StarCAD를 통해서 옵션 설정이나 제도 설정, C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일단 화면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2023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오른쪽에 내비큐브라는 게 추가가 됐고 그 외에도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빨라졌으니까 23 버전을 설치를 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옵션 대화 상자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 영 영어로 OP라는 걸 입력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우측 클릭을 해서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면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옵션이라는 대화 상자에서 보시면은 파일 화면 표시, 열기 및 저장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파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동 저장의 파일 위치 그리고 작업하는 지원 파일의 검색 경로나 아니면 문자 편집기에 대한 글꼴의 이름, 파일의 이름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파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를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도면이 작업을 하다가 도면이 종료가 되거나 CAD가 종료가 되거나 혹은 정전이 돼서 PC가 꺼지는 경우에 파일을 자동 저장을 CAD가 해주는데 그때 어느 경로에 저장을 할지에 대한 그 자동 저장에 대한 파일 위치가 현재 이 C드라이브에 있는 이 경로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CAD가 강제로 종료가 됐을 때 이 위치에서 저장했던 도면을 다시 불러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문자 편집기에 보시면은 대체 글꼴이나 글꼴 맵핑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이제 CAD를 작성을 했을 때 그 문자가 안 나온다 했을 때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폰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지원 파일 경로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자나 뭐 커맨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느 파일을 지원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이 자동 저장 파일 위치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을 뭐 작업을 하다가 도면이 꺼졌을 때 어디에 저장되는지 자동 저장되는 위치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화면 표시를 보면은 이제 윈도우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 모양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 캐드 윈도우 세븐 오피스 등이 있는데 이 윈도우 테마는 이 위에 리본 메뉴에 대한 색상을 변경을 하시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색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캐드에 대한 화면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리본 메뉴나 작업 공간이나 뭐 편집기나 명령 행에 대한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D 모형 공간에 균일한 배경을 변경을 해보겠다 어 난 선홍 세계로 한번 해보겠다 그랬을 때 적용 미답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작업 공간에 대한 색상이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표시의 상도라고 있으신데 이 표시의 상도에서 이 첫 번째 천 고 밑 원 부드럽게 라는 게 있고 이 천이라는 것은 천각형으로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값은 1부터 2만까지의 값이 있고 이제 옵션 대화 상자가 아닌 명령으로 뷰레스 설명해 보시면은 뷰레스라는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 뷰레스로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값은 2만까지가 있는데 보통 작업자들은 천에서 2천 사이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십자선 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업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십자가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고 이거를 66으로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십자선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열기 및 저장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파일의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도면을 저장을 했을 때 2018 버전의 DWG 파일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낮은 버전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2010 DWG로 변경을 해주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옵션이 2010 DWG로 저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파일 안전제방조치라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 저장을 할 때 몇 분 간격으로 자동 저장을 할지 지금 기본으로는 90분에 백업본이 작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5분 단위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자동 저장의 백업본은 끌 수도 있는 그런 옵션들인데 보통 작업 저장은 90분으로 되어 있지만 불안하다 싶으면 5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5분마다 파일이 자동 저장이 돼서 도면을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롯 및 게시로 넘어가면은 플롯 및 게시에서는 출력된 프린트 기본 출력 장치로 사용할 프린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밑에는 플롯 파일 작업을 했을 때 기본으로 저장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는 삽입에 대한 축척 밀리미터 인치 도면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라는 거는 지금은 바로가기 메뉴로 되어 있어서 우측 클릭을 했을 때 아까처럼 메뉴가 나와서 옵션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마지막 명령 반복이라는 걸로 체크를 하고 입력이라는 걸로 체크를 하고 적용을 해서 적용 확인을 하면은 우측 클릭을 했을 때 마지막 명령어가 바로 반복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바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메뉴가 열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도면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난 마지막 명령을 반복하겠다 그러면은 이 옵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오토 스냅에 대한 설정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업 공간에 대한 색상을 변경을 할 때 이런 쪽에서 설정이 변경이 가능하고 이 오토 스냅 표시기나 조준창 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정했을 때 입맛에 맞춰서 이런 표시기나 조준창 크기를 좀 키워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 선택 세트에서도 도면에 있는 객체를 잡을 때 그리고 그 객체에 대한 그립에 대한 크기를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설정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편한 설정에 맞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립을 작게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설정을 작게 해서 그립을 작게 해 주시면 되고 아 나는 도저히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크게 설정을 해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시각 효과에서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캐드에서 마우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갔을 때에 대한 색상이 다르게 표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색상 여부도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옵션대화 상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옵션대화 상자에서는 이 캐드에 대해서 작업할 때 이런 옵션 여부들을 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옵션대화 상자에서 편하게 작업 공간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 주시면은 작업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C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CUI는 이제 기본적으로 툴바에 대한 설정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이제 모양에서 툴바를 들어갔을 때 이 치수라는 툴바를 꺼내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치수라는 툴바는 왼쪽에 있는 걸로 마우스 커서로 움직여서 오른쪽 좌측 상단에 고정을 하실 수가 있고 상단을 올려놓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영영어로 CUI라고 운영을 하시면은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실 건데 사용자가 설정한 인터페이스라는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툴바 를 클릭한 다음에 치수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치수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눈에 띄기 쉬운 아이콘을 하나를 집어넣자면은 뭐 3D 기능인 돌출 이라는 것을 복사를 해서 이 치수에다가 우측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돌출이라는 게 명령이 들어가게 되고 이 돌출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선형 옆에 돌출이라는 아이콘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CUI 설정에 들어가서 저런 툴바 같은 이런 아이콘들을 직접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는 그런 캐드에 대한 설정들 뭐 콜라보라든지 그 다음에 단축키 뭐 마우스 이런 툴바 이런 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툴바들을 제외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만 모아서 또 툴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툴바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툴바를 쭉 나열한 다음에 우측 클릭을 해서 새로운 툴바라는 걸 만들게 되면 툴바 1이라고 생성이 되고 여기서 이름을 나만의 툴바라는 식으로 형성을 만들게 되면 이제 배열 편집 밑에 나만의 툴바라는 게 생성이 되고 여기다가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툴바를 또 만들 수가 있어서 뭐 필요한 기능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주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툴바를 넣고 아이콘을 또 만들어서 아이콘도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제도 설정인데 영어로 os 라고 입력을 하시면 오스냅이라는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면 제도 설정이라고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그리드 객체 스냅 동적 입력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객체 스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우선 스냅 및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냅 x y의 간격두기 그리드의 간격두기라는 게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CAD 화면의 이 십자선 이거를 그리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리드에 대한 간격을 현재 10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고 이 스냅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자표로 객체를 그렸을 때 어느 만큼의 간격으로 이동을 할 건지 마우스 커서를 첫 번째 점에 지정을 하고 두 번째 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 어느 만큼 이동을 할 건지에 대한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리드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드가 10 간격만큼 선이 있으니까 CAD에서 작업을 할 때도 10만큼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은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대자표 절대자표를 설명을 드릴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극자표 추적하기 라는 게 있는데 이 극자표는 이제 각도 중분이 지금 90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확인을 누르고 선을 그렸을 때 90도가 되는 지점에서 초록색으로 선이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90도라는 극자표가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 각도 증분을 30도로 만약에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했을 때 0도에서 30도로 60도로 90도로 이런 식으로 30도 간격으로 극자표가 추적이 돼서 이제 그 각도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릴 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자표 추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90도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실 때 5도 10도씩 작업을 하실 때나 그러실 때 사용을 하시고 혹은 아니면 직교 모드를 그냥 켜놓고 직각으로만 선을 그릴 수 있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는 객체스냅이라는 것을 설명 드릴 건데 이 객체스냅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실 때 사각형을 그렸을 때 사각형에 대한 끝점, 중간점, 중심점 4개의 사분점 그리고 원을 그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의 사분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에 대한 중심을 표시할 수가 있고 그 중심은 객체스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객체 중심, 분할 세그먼트, 끝점과의 거리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끝점, 중간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 이런 식으로 스냅을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능들을 켜고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객체 스냅 F3번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스냅 모드가 동작을 하지 않아서 객체의 끝점이나 중간점 혹은 중심점을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F3번으로 객체 스냅을 켜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안 잡혔던 끝점도 다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잡힌다고 어? 왜 안 되지? 이런 게 아니고 F3번을 눌러 주시던지 OS로 제도 설정에 들어와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 없이 작업을 하실 때 아니면 배우실 때 한번 배워두시면 조금 편하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동적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2번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게 동적 입력이 켜져 있을 때랑 안 켜져 있을 때랑의 차이는 동적 입력이 켜져 있었을 때는 이 마우스 포인터 입력 이라는 게 되어 있어서 마우스 포인트 옆에 어떤 명령어가 실행을 하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고 동적 입력이 꺼져 있으면은 아래에 명령행 쪽에 명령행 쪽에서 명령어가 표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이나 스냅이나 극자표 스냅 그리드는 작업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배웠던 옵션 대화 상자라든지 아니면은 제도 설정 CUI 같은 거는 캐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편한 설정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배워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옵션 대화 상자 오스냅 제도 설정 CUI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도면층 특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여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에 대한 색상이나 선에 대한 옵션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